힘든 오픈 아직도 네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잡았던 손에 온기가 이렇게 따스한데 들어가기 이전은 필요도 오래합니다. 스페이스에 있을 태민, 그리고 런던에 있을 니노 키, 일본에 있을 종현 근데 추운 건 식상하잖아 이렇게 좋은 데서 놀아야지 좋겠니? 난 모르겠다 정신이 잡고있는 뉴캄 물이 다 가졌어 조금 살아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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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매요 한순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? 콜바스 폴댕이요 미안해 추운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깊어요 여기가 2m 70 정도 돼요 제 키가 한 2m 90 정도 되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어머니가 시장 가면 멍멍멍 졸랑졸랑 말아가면 멍멍멍 멍멍멍 역시 수영은 개수영이지 우린 시공상 같다고 멍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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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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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난다. 잘 할 거야. 잘 할 거야. 잘 할 거야. 잘 할 거야. 잘 할 거야.